안녕하세요 장난감지 입니다. 저희 본작권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만의 보물은요 바로 토이빌리지 장난감 백화점 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실베니안 패밀리가 있습니다 실베니안 패밀리 일본에서 만든 아주 귀여운 이런 동물들 인형 인데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토끼랑 햄스토랑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우스도 있구요 트리도 있고 트리하우스도 있고 여러가지 집도 있구요 커다란 하우스도 있고 스쿨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구요 이렇게 다람쥐 고양도 있구요 꼬끼도 있구요 며칠간이 critic지요 외식후기도 있어요 그리고 각기종이들 여러가지에 있구요 양도 있구요 고양이도 있구요 сам fic 웰시코기 자동차도 있구요 토끼 패밀리도 있구요 접소도 있구요 토끼리도 있구요 치와와네요 웰시코기가 아니고 치와와네요 자 밑에 보면 토끼 토끼들도 있고 고양이 조그만 고양이도 있구요 팬더도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침대랑 가구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저걸 해놨어요 여기에서 아주 멋있는 하기자기한 칠베니한 칠베니한 패밀리의 모습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귀엽죠? 아 귀여워 저희 귀여운거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2층집이 여기도 있습니다 2층집인데 사람지 친구들과 고양이 그리고 커피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네요 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그리고 왼 밑에 있는 자구들 거기에 차도 있구요 밴드 있고 놀이터도 있고 우와 이러니 안좋아 할 수가 없겠어요 토이셥도 있고 토콜토끼에 버스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고맙습니다